어깨 2개 어깨 2개 어깨 2개 벌려 오른쪽 스타트 했다가 어깨 2개 오른쪽 스타트 했다가 어깨 2개 오른쪽 스타트 했다가 어깨 2개 글로부터 내리고 어깨 2개 어깨 2개입니다 어깨 2개 어깨 2개 1 2 3 4 5 6 어깨 2개 더 벌려 마지막이면 발이 좁잖아 더 벌려 어깨 2개 그렇지 자영구 좋아 어깨 2개 그렇지 자 라스트 턴 자 지금 다리가 많이 좁습니다 좁으면 그 범위밖에 못 잡아 좀 많이 벌려 피니쉬 때 많이 벌려 피니쉬 때 그렇지 벌리고 글로벌 내리고 글로벌 내리고 쩍벌라매 쩍벌 그렇지 글로벌 더 시원하게 내리고 글로벌 올라가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이렇게 펼쳐줘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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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벌 펼쳐줘야지 성훈이 펼쳐줘야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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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ep où 이쁜거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